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국어 공부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해가 바뀌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또 촬영하게 되었네요.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커리큘럼 찍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비교할 수 없는 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 엄선경 선생님과 함께 갑시다 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비국어라는 말의 의미는 무, 없을, 묻자에 비, 비교할 수가 없는, 무비 그래서 최고의 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국어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영화 같은 국어는 선생님 문학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게 마치 영화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펼쳐진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무비국어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엄선경 선생님과 함께 갑시다 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수능체제에 놀랄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번 한 번 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내 방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채워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새로 시작할 거라 같이 이제 누구랑 같이 시작을 해주고 어디까지 같이 가서 또 거기서 해결을 하고 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단계까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커리큘럼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 밑에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선생님 커리큘럼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강의 교재 특징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는 거를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건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 통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 게시판은요. 선생님이 다 답글을 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실장님이나 조교님 찾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무비국어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할까라는 거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땐 무비국어 더 비기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해놨는데요. 말 그대로 입문 강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쉬운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고1, 고2 때까지 해왔던 공부하고 다르게 고3 되어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기출문제로 분석해야 되라는 거였을 거예요. 또 한 해 더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신물나도록 기출분석했었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은데 결과가 지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 더해야 되는 상황이라 와 시집 기출을 어떡하지? 2022년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차이가 생기고 또 예비시행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기출도 이미 다 풀었고 나는 분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물론 결과는 안 좋게 나왔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와 저 사람들은 그랬구나 근데 난 아직 기출을 제대로 안 봤는데 어떻게 기출을 봐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기출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또 지금까지 내가 분석해온 방법이 과연 올바른 건지 제대로 했는지 아직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무비구어 더 비기닝에서 기출문제 분석할 거예요. 2022년도 예비시행 수능 국어 나왔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수능 문제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되는지 활용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까지 보라는 얘기인지 또 나와 있는 지문들이라든가 작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라는 건지 도대체 왜들 그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중에 최종 마무리 들어갈 때 또 한 번 기출문제의가 나올 거란 말이죠.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 걸까? 정말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그죠? 94년도부터 우리가 수능이 시작이 됐으니까 쌓여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야 되고 학평은 어디까지? 교육청 합평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또 모평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수능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또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다고 하는데 걔는 또 내가 언제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사실 그걸 시작하는 지금 입장에서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야 이후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일단 독서면 독서, 문학이면 문학, 화법이면 화법, 장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부난방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들어갔을 땐 해야 될 것들과 순서가 바뀌어서 뒤바뀌고 뒤엉키고 엉켜서 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무비고어 더 비기닝을 통해 기준부터 잡고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도 예비시행 수능 국어 문제 나왔던 거랑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 어려웠다고 이해가 많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진짜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봐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사용하라는 거였구나 기출문제 분석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기준 잡고 갈 겁니다. 화법부터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 독서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훑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화법과 장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언어와 매체는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올해에는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또 분량이 얼마나 될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비국어 더 비기닝에서 문학 공부하는 법 독서 문제 풀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방법 그리고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까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수능 전반적인 국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여기서 한 번 해볼 겁니다. 시작하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독서하고 문학 크게 두 개로 범죄를 나눠서 갈 텐데요. 일단 먼저 독서를 말씀을 드리면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란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도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문학은 집어치우고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건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내신 문학 우리가 봤을 때 대충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외우고 밑줄 치고 공부하면서 문학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단 말이죠. 물론 수능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었지만 지금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해서는 좀 덜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서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독서를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많은 독해법이 있고 참 많은 공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막 여기저기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하는 걸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게 기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독서를 투자한 시간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엄쌤의 독서노트라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원래 원 제목이요. 이리저리 헤매다 길을 잃은 너를 위한 엄쌤의 독서노트라고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예 손도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자기만의 독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문제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친구들 이외에도 또 나는 진짜 독서는요. 선생님 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어가지고 정말 접근도 참 못하겠어요. 대충 어떤 건 푸는데요. 어떤 건 틀리고요. 일치 문제를 어떤 때는 틀리고요. 어떤 때는 보기 문제를 틀리고요. 저는 제가 독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진짜 독서에서 난 구제불능인가 봐. 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엄쌤의 독서노트가 필요 없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법대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도움은 선생님이 아마 문학에서 줄 수 있을 거고요. 문학이고 독서고 강의 선생님 저는 지금 진짜 독서를 잘 모르겠다니까요. 저 독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독서 진짜 잘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의 독서 노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기를 죽이는 그런 독서 공부가 아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튼튼한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체화하기 쉬울 거고요. 그렇게 체화하기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되게 멋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 독서 이거 해 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정말 내 점수가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멋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되면 독서를 시험장에 가서 제 시간 내에 정확히 읽고 풀어내서 틀린 것 없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엄습의 독서 노트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편과 심화편 두 개의 강좌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기본편에서는 일단 못 읽으니까요. 글을 못 읽으니까요. 그래서 독해력, 독서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게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 같이 연습하고 문제 풀어가면서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편안하게 우리가 우리 실력을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심화편 들어갔을 때는 수능기출 문제로 나왔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진짜 학생들이 그런 얘기할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았냐?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았냐?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 라고 말하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고난도 지문이라고 하죠. 그 고난도 지문들을 뽑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어떻게 그 문제에 적용돼서 정답을 찾아내게 되는가 라는 거 하나하나 연습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 던져주고 니네가 알아서 풀어 라는 식이 아니고요. 같이 우리 우리 하나 다 이렇게 강의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체화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엄쌤의 독서노트 이거는 지금 현재 국어 등급도 잘 안 나오는데 독서가 특히나 문제라서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독서가 특히나 문제라서 지금 이걸 빨리 안 잡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전 독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이것저것 다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독서가 진짜 약점이 된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독서 저는 정말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손 꼭 잡고 같이 독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엄쌤의 독서노트라고 들어가는 강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시행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텐데요. 화법과 장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뭐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딱 이거야?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도 분석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2022년도 예비 시행 수능 국어 문제 나와 있는 그 용밖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게 추측일 뿐이지 실제로 뚜껑 딱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화법과 장문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시험 문제를 봐왔었기 때문에 쌓여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쌓여있는 자료가 많으니까 화법과 장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11문제가 지금 나오거든요. 독서가 이제 17문제, 문학이 17문제가 나오고 이제 화법과 장문이 11문제가 나오는데 그 화법과 장문 11문제가 과연 쉬울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화법과 장문이 과거에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화법과 장문, 그 다음에 문법까지 해서 15문제가 나왔을 때요. 그 화장문을 원래 이상적으로는 한 문항당 1분씩 해서 15분 내에 다 풀었어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부터 갑자기 이게 15분에서 16분, 17분 들어가고 2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3분 정도까지 즉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8시 40분부터 9시를 넘어서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문법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법과 장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내가 뒤쪽에 있는 문학이나 아니면 독서에 더 심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렸어. 뒤쪽에 지문을 하나 날려버렸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법과 장문이 유형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화법과 장문이 지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화법과 장문이 쉬우냐 과연 내가 화법과 장문을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시간을 많이 줄여서 독서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다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화법과 장문도 독서형으로 출제가 된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화법과 장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에는 대개 화법과 장문이 말이 화법과 장문이지 거의 독서처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화법과 장문도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은 쉬우니 나는 화법과 장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걸 선택하겠어라는 건 그건 좋은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정보의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도 문제하고 그리고 나와있는 지문하고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내가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시면 돼요. 장문에서 자료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차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면 화법과 장문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도 그래요. 이게 매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2022년도 예비 시행 수능 문제로 보면 아 이건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차피 매체의 자료가 주어지고 난다면 밑에 나오는 건 화법이나 장문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일치 불일치 여부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서 얼마든지 문제 꼬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법인데요. 2022년도 예비 시행 수능 문제를 보면 거기 나와있는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단 말이죠. 또 시중에 나와있는 자습서들을 우리가 쫙 찾아봤을 때 선생님이 나가서 봤거든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법이라고 우리가 따로 공부를 했던 그때가 다섯 문제 나왔던 때가 진짜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와 이거 어려운데 이런 게 많이 있었지. 근데 언어와 매체로 교과서가 편집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중에 나와있는 교과서를 쫙 놓고 봤을 때 언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상황 내에서 우리가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를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냐 잘 정리해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얘기는 뒤집어서 화법과 장문이 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쉽게 나와서 충분히 빨리 풀고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언어와 매체 분위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게 나와서 이 부분에서 또 뭐가 생길 수도 있고 변별성이 없어지는 즉 너무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몰라요.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시험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예비 수능 시행 문제밖에 없으니까 예비 수능 국어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럼 화법과 장문도 언어와 매체도 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좀 차분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들어가면 달라지겠죠. 2023년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선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료가 쌓일 수 있거든요. 사설모의고사도 있고 EBS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출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자료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한테는 언어와 매체가 맞을까 나한테는 화법과 장문이 맞을까를 딱 선별짓고 그리고 아예 투자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22년도는 조금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화법과 장문 즉 엄샘의 화장 노트에서는 기존 기술 문제에 나와 있던 유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화장을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야 될까라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화장 노트 진행을 할 거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체 부분이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매체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유형을 봤을 때 자습서를 쫙 봤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래 보니까 자료를 주고 그게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용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댓글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채팅창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매체 즉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 그게 신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 잡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서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그냥 단순히 뭐만 아니라 우리가 책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예시로 들어가 주되 밑에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면 해볼 만하다는 얘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학교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범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이건 전공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를 복잡하게 꼬아서 갈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거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꼬아서 짜증나게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줘야 될 거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아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역시 선생님이 알려줘야겠죠. 또 매체 자료를 활용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건데요. 일단은 엄쌤의 언어 노트에서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고등학교 문법과자에 관련된 이야기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방향이 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또 따로 강의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거 독서하고 합법, 장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고 들어가 줬을 때 독서 같은 경우는 총 17문항이 나오니까요. 엄쌤의 독서 노트, 기본편과 그 다음에 심화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이후에는 연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독서 부분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를 푸는 방법, 독해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뭘 해야 되거든.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서점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자료들도 무지하게 많이 선생님들이 제공을 할 거고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주면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엄쌤의 독서 노트,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17문제, 11문제 총 28문제를 챙기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문학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문학 같은 경우가 아마 2022년도 수능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이 정해질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22년도 수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건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계율 자체가 일단 뭐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나는 EBS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연계가 의미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EBS로 공부하지 않고 또는 EBS에 관련된 이야기를 대충 눈으로 훑어놓고 난 다음에 제목만 아는 주제에 EBS의 연계 체감률은 너무 떨어져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안 되는데 EBS 연계가요. 70%에서 50%로 줄어들어요. 맞아요.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70% 연계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EBS 자료를 꼼꼼하게 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이 나와도 그 작품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 나오거나 우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작가에 다른 작품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경우에 와 선생님 저는 연계를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EBS 연계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문학 부분이었어요. 화법과 장문에서 유형이 나오고 또 문법에서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독서에서 같은 제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EBS 교재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 연계를 느끼기 어려웠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계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 작품이다. 이거 내가 아는 거다. 또는 선생님하고 수업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 이거 내가 아는 부분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줄인 시간을 독서에다가 확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뭐 할 수 있었냐면 독서 문제 하나 더 맞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50%로 줄어든데요. 거기다가 또 평가원에서 뭐라고 한 문장을 덧붙였냐면 한 문장을 덧붙였냐면 간접 연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간접 연계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간접 연계는 그 작가의 그 작품이 아니라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이거나 주제가 같은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접 연계라고 하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문제라는 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 우리가 배웠던 EBS의 그 작품은 아닌데 주제가 같은 거네. 라든가 EBS에 나왔던 그 부분은 아닌데 와 그 소설의 다른 부분이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연계로 불렀었는데 그걸 더 확장을 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흠... 그러면 어떻게 하지? EBS는 버려야 되나? 그래도 아직 50%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문학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가 10종이, 10종이 넘습니다. 그렇죠? 10종류가 넘는데 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을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기출문제로 나왔던 작품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게도 공부 안 했던 작품들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이 교과 과정 바깥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는 똑같았단 말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건가? 그래서 문학이 아주 골머리를 앓게 될 것 같아요. 문학이 아주 뒤통수를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서 변별력 자체를 휘두르는 그런 경우가 6월 모평, 9월 모평의 2021학년도 문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학을 잘 해놓고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 매체를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독서에 투자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독서는 항상 어려웠어요. 정말로. 독서는 진짜 항상 진을 뺐어요. 독서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독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15문제, 과거엔 15문제였는데 그거 15문제 맞는다고 누가 나를 대학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17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15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17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16문제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독서에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를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학을 정리를 빨리 해. 그리고 다 맞아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시간은 전부 다 독서에 쏟아 부어야 하지만 정말 독서를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 방법밖에는 답이 없어요.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전부 다 독서에 투자를 해서 한 지문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학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나마 EBS가 믿는 구석이었는데 이제는 50%밖에 못 믿는데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요. 어떻게 공부 시작할까? 문학 개념의 강의가 요건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2021학년도 모평으로 나왔던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선택지에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작품을 못 읽는 게 아니고요. 작품을 읽고 이해해요.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을 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A에 있는 말 이건 뭐야? B에 있는 말 이건 뭐야? 와 선택지에 있는 말 다섯 개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서술 방식이 이게 무슨 뜻이야? 와 이게 여기에 쓰인 거 아닌가? 헷갈리다 보니까 거기서 주춤하고 다음으로 뛰어가지를 못해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독서 지문 하나를 날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문학 개념을 이 친구들이 잘 모르네? 맨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자기는 문학을 다 했다고 개념은 다 알고 있다고 개념은 정리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았더니 손 거짓말이었네? 제대로 실전 시험장에 가서 쓰지 못하는 문학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이든 간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문제에 풀어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문학 개념어 강의를 넣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요. 그냥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학 개념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작품을 알면 좋겠지만 그 작품을 모른다 하더라도 개념어 나와 있는 것들은 정확히 적용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게 그래서 문학 개념어 강의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문학 공부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이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 문학을 못 읽어요. 고전을 못 읽더라고요. 고전 뭐 산문은 둘째치고요. 산문은 일단 이게 고전 산문이 원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못 읽어요. 아니 선생님들도 못 읽을 수 있어요. 미안 나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나는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고전 산문은요. 원문으로 안 나와요. 한자가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거의 현대어로 다 풀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울문은 원문으로 나옵니다. 3인국 보셨죠? 윤선도의 만응 보셨나요?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작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커리큘럼 들어가기 이전에 2021학년 내에 나왔던 그 기출 지문들을 볼 경우에 원문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 한 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 나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관동결국을 내고도 그 다음에 3인국을 또 내는 게 그게 평가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허를 찌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온 건 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미뤄둘 생각하지 마세요. 고전 음문은 읽어야 되거든요, 일단.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읽기조차 못하니 해석도 못할 것이며 당연히 그에 관련된 표현법도 정의해서 찾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에서는 고전 음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요.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읽을 수는 있는데 종결어미가 뭔지, 거기에 나오는 부사와의 역할이 뭔지, 음성상징어가 뭔지, 물론 문학 개념어에서 다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문학 개념어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문법 부분만 빼서 좀 더 심화 있게, 심도 깊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 공부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에서는 고전 음문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고전 음문을 해석할 때 가장 필요한 문법적 지식 공부할 거고, 또 현대시, 현대 음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 지식 있죠.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문법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골라서 작품과 함께 연관지어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 그리고 문학 공부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2월 달 되면 EBS가 이제 출제가 출간이 될 겁니다. 수능특강이 이제 출간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음문, 산문 다 들어있는 한 100여 편 정도의 작품들이, 지금 역대 것은 한 100여 편 정도의 작품들이 나왔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이제 수록이 됐을 때가 한 150편 정도가 수록이 됐었고요. 물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50%로 이제 출제 비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연계 비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서의 EBS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기준입니다. 공부를 다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기준 없이 어떻게 공부할 건데, 전체를 다 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문학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EBS가 출간될 때 선생님도 고농축 EBS 수능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온문편이랑 산문편 두 개로 나눠서 갈 거고요. 온문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싹 다 알려줄 거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라든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논문적 지식들을 선생님이 설명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줄 겁니다. 말 그대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한 번 듣고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엄세 문학 노트를 통해서 EBS 뿐만 아니라 비연계로 들어갈 수 있는, 또는 간접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작가들의 그 작품을 공부해 볼 거예요. 엄세 문학 노트는 고전 음문편, 고전 산문편, 그리고 현대 음문편, 현대 산문편, 이렇게 고전 음문, 현대 음문, 그리고 고전 산문, 현대 산문,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나와 있는 작품들은 얘기했던 것처럼 EBS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작품들을 선생님이 엄격하게 선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문학 노트하고 수능 특강을 통해서 작품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 실전 문학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엄세 문학 노트, 문제 프리편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문제 다루면서 실전 문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 볼 겁니다. 6월쯤 들어가면 고농축 EBS 수능 완성이 나올 건데요. EBS가 역시 수능 완성 교재가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은요. 수가 줄어요. 이게 모의고사 형식이라서요. 앞에 있는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많이 보여주는 거라 한 130편 정도의 작품이 들어간다면 남아 있는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한 30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30에서 30에서 35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정리 싹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 거고요. 고농축 EBS 수능 특강이랑 고농축 EBS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필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EBS는 걱정 끝내요. 그냥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엄쌤의 문학노트 같은 경우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운문, 현대운문, 고전산문, 현대산문 그리고 문제 풀이 편까지가 다 막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어떤 고민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다 문제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문학 풀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 독서에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월쯤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라는 걸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6월의 곰과 9월의 곰 두 개가 있습니다. 6월의 곰 같은 경우는 6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모평 완벽하게 분석해서 9월을 준비하기 위한 거고요. 9월의 곰은 9월 모평 끝나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9월 모평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하죠. 최종 점검 371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있는 이유는요. 단군 신화를 보면 고개에 나오는 곰이 37일 동안 즉 21일이죠. 37일 동안 동굴에서 마누과 쑥을 먹고 자기 수양을 해서 나중에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하루에 3강씩 일주일 21강으로 6월 모평 9월 모평 분석 확 다 끝내고 평권 유형 완벽히 분석하고 난 다음에 최종으로 시험 보러 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으로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2021학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데 한 번을 이렇게 압축해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너무 바빠서 그때는 이제 이걸 시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학년도 들어가면서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정리 들어갈 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EBS 문학 10분 특강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10분으로 정리를 한 강을 10분 내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EBS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다 해주면 벌써 1년이라는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지나가고요. 무비고어 더 비기닝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와 EBS 문학 10분 특강으로 다 정리 끝내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업을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게 또 궁금할 건데요. 선생님 수업 열심히 일단 들으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필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의 필기는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다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미 다 들어있지만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다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라는 거야. 눈으로 보라는 거야. 뭐 PPT 화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 과정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스스로 그 내용을 선생님 없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다 해서 말 그대로 지문을 봤을 때 작품이 이해가 되고 지문이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라는 거 알아서 제한되는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서 원하는 학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필기할 때 여러분도 같이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건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게시판 선생님이 이제 계속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손글씨 복습 노트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만두라는 걸 강조를 할 겁니다. 이때 만두는 가득 찰 만자에 머리 두자. 그래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라고 해서 손글씨 백지 복습 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교재를 구매를 하면 백지 복습 노트가 한 권 따라갈 겁니다. 거기 보면 귀여운 노트거든요. 그 안에 만두 만드는 법이랑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면 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 선생님이 넣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앞장에는 한 장을 놓고 앞 페이지에는 선생님 필기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는 뒷 페이지에는 거기다 여러분들의 만두를 적으시면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과 선생님 필기 두 가지의 공통점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빠진 부분 또 채워서 여러분들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교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 선생님이 작품의 원문은 거의 건드리지를 않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작품 원문에 뭔가 필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한 어떤 종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눈에 안 들어와요. 공부하더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공부를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절대로 공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중요한 거는 수학 공부를 수학 문제를 눈으로 풀지 않으시죠. 다 손으로 풀죠. 그렇죠. 손으로 풉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틀려요. 그렇죠. 국어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돼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휘발됩니다. 날아가요.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최대한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숙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선생님이 여기 손글씨 복습노트 만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내용들을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복습하셔야 돼요. 만두 만드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각 교재마다 또 선생님이 잘나가는 만두가게라고요. PC 버전으로 선생님 그 페이지에 들어오면 잘나가는 만두가게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예시도 올려놨고 다른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의 예시도 다 들어있으니까 만두들의 예시도 들어있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그거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결국 모든 이름은 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에는 손글씨 복습노트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지식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매일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국어 공부를 몰아서 무슨 국어대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어쨌든지 간에 공부할 양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걸 그날 할 양은 그날 끝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또 질문할 거 놓치지 말고 다 하시고요. 선생님 커리에 쭉 따라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공부가요. 그렇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뭐 안 하는 사람들 또는 하고 난 다음에 이미 자기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참 쉽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쉬웠어요. 가장 뭐 공부가 쉬웠어요. 우기지 말라고 그래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들도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열매 시간씩 순공부 시간 내면서 자기를 깎아먹으면서 계속 머리를 쓰는 이 공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공부예요. 그게 영역으로는 상관없어요.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탐부가 됐든 아니면 논술이 됐든 내신 공부가 됐든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머리만 써야 하는 이 공부가 절대로 쉽고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감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국어 부분에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힐링이 될 수 있게 공부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와 정말 힐링되는 강의여서 정말 재밌게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서 하나도 지워지지가 않아 실제 시험 들어갔을 때 그대로 그걸 실력으로 발휘할 수 있었어라고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앞에 선생님이 꼭 잡고 손 꼭 잡고 손에 선생님이 어두운 수능 벌판에 등불 들고 앞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손 잡고 꼭 잡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중간 선생님이 커리큘럼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또 이제 커리큘럼으로 새로 중간중간에 다시 찍어서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커리큘럼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 쭉 듣고 난 다음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답글 달아줄 거예요. 알겠죠? 자 한 해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거운 공부, 재밌는 공부 그리고 성적이 오르는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문학을 또 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와서 질문 남기시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질문 게시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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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